맨날 밟기만 했어 어떡하나 제가 별달리 드릴 게 없었어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워낙 주변 머리가 없어 그런 거니 너부러 이해해 주세요 맨날 밟기만 했어 어떡하나 아무리 탈탈 털어도 드릴 게 없었어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워낙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너그러 이해해 주세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마땅하지만 어릴 적부터 난 타고난 구두쇠였답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싶은 맘 불뚝 같지만 줄줄을 몰라서 맨날 밟기만 하는 나지만 어차피 별달리 드릴 것도 없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모르지만 뭐라도 퍼주고 싶어 당신에게는 당신에게는 제가 지켜야 좀 걱정하고 내가 단체만 좀 다 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지 그게 당신의 마음을 금 maid에 따라해 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어떡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너무 지켜야 당신은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퍼주고 싶어 아퍼주고 싶어 늘 퍼주고 싶어 당신에게는 아퍼주고 싶어 아퍼주고 싶어 아퍼주고 싶어 아퍼주고 싶어 아퍼주고 싶어 아퍼주고 싶어 아퍼주고 싶어